아직은 한국에서는 약간 받아들이 러지가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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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서도 몇번 얘기했지만 제가 어느 날 제가 아직 보여드리시는게 너무 많아요 아직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건 전초전에 불과하고요 정말 저희 정말 그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?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그 무언가를 이제 다들 끄집어내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제 모든 그런 가장 그 그 뭔가 약간 저의 가장 타락한 모습 요런거 알았어요 그 그렇게 다양한 면들이 있거든요 뭐 어제도 뭐 뭐 날개 달고 뭐 뿌리 달고 했지만 어 어 또 제가 뭐 몇번 너무 급했다시피 제가 요즘 제 삶 성장기가 와서 눈을 감고 잠을 자고 꿈을 꿔도 그렇습니다 MIT 약해!!!! 오!!! 네 너무 약받구나 맞아맞아 우리